이거 뭐 뒤로 받아줘야죠 붙여서 100은 다음에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원래라면 그냥 입구자로 하는 건데 지금은 굳이 연결을 할 필요도 없을까요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입구자 그냥 해놓고 손을 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단 좀 놔두고 있다가 차라리 이걸 둬서 받을 때 이런 걸 둬서 이 두 점을 잡자고 하는 사실 뒤로 받지는 못하거든요 여기 단수 쳐놓고 끊는 것이 있어서 근데 이제 흙은 단수 쳐서 아니 이거라면은 되게 괜찮고요 일단 좀 놔둔 다음에 그냥 연결이 낫겠네요 중앙 쪽 부분은 지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놓고 100이 일단 다른 쪽 끝내기를 갈 거예요 네 그래도 100이 중앙에 돌을 연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는 끝내기도 남아있었네요 그렇죠 여기가 돌이 없으면 안 되는 수법인데 지금 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법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반면 한 여덟, 아홉 집? 열 집은 아닌, 열 집 이하일 것 같고. 그래도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.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역시 상변에서 흑돌 한 점이 끊어잡힌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돌이켜보면 바둑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만한 부분은 사실 없었잖아요, 지금. 흑에 우산기를 둔다면 어떻게 둘까요? 우산기는 그냥 흑 쪽에서 둔다면 그냥 젖혀있을 것 같아요, 여기를. 젖혀있고 백이 비만 끝내기 하면 그냥 선수로 여기 끝내기 했다. 그냥 그 정도로 볼 것 같아요. 둔 다음에 띄어서 잡는 게 되게... 확실하게 먹여쳐지는 맛을 없앤 건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